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부산항의 올해 1분기 물동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항망공사에 따르면 부산항의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상승한 47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분기 물동량에서 역대 최대라고 항망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3월 컨테이너 물동량 역시 163만 개로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1분기 부산항 신항과 북항의 물량 처리 비율은 66대 34로 지난해 64대 36에서 신항 처리 비중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가별 환적 화물 처리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망공사 관계자는 물동량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환적 화물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